껌은 초콜릿과 감자칩만 있으면 사라진다, 이건 껌야. 멍붕이야. 7월 8일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시작해볼 건데요. 민규 형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와주세요. 둘째 하나 껌을 골라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씹으세요. 마음속이에요. 겁나게 씹으셨으면 네. 감자칩이거나 초콜릿 한 이거 두 개 정도?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 한 번 저도 한 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껌이 저기서 이제 어디서요? 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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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원리인데?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맞나면 쉽게 누르지만 누구 극성 물질과 맞나면 놀지 않는 구성이 있대요. 껌 베이스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껌과 이름이 만나면 아까봐요. 돼있는 국수 재료인 카카오 검거는 이런 이름에 그러면 꼭 한번 사용해주세요. 나이갖고 무궁무원이로 이따즈락이로 내구리하에다코도가 시아와세 나아노 손담자 너 손담자 고구마싱다스려 뭐다 뭐다 소송나름 저야다 내 손담중났다 나도 웃고 나이갖고 안하여 그래도, 지금 이 동일한 순간 포토시타의 정말 재밌는 시험을 하고 기술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꾸라꾸라리, 꾸라꾸라루 그래따가의 모든 그림을 아났다 오는 눈을 감싸다 그래따 마시툭해 꾸라꾸라루, 꾸라꾸라리 그래따가의 모든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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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